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즈 tv 한상욱입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의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분들의 흐름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심리적으로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흐름 수급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슈거리도 체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지속적으로 수주도 따내고 있고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게 현재 두산 애너빌리티 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최근 상승폭도 길었기 때문에 조정폭도 살짝 보여주는 건데 이런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우리 주주분들도 이제 추후에 매매를 할 때 뭐 요정도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으시니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거래 추위도 보고 수급상 좀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분들 두산 애너빌리티로 수익을 내실 수 있으세요 두산 애너빌리티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뭔가 과거의 이런 미친듯한 폭등 이런걸 기대를 하시는 것 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보수적인 센스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두산 애너빌리티 라는 기업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시적인 이런 효율적인 매매를 통해 계좌를 사이즈업 시키는 것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매매 될지 모르시면 저희 허미지TV 주도주 체험 받아보셔 가지고 매매 꼭 해보시구요 댓글 고정란 보시면 링크 누르시고 무료 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시면 저희가 이제 주도주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보유하시고 계신 한 종목 정도 제가 또 대응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정목도 대응 받아보시구요 어 여러분들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니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도 챙겨 가시구요 여러분들은 다 잘 되실 겁니다 허미지TV 한두표가 많이 준비를 해놨고 fmc 이후로 시장이 좀 많이 바뀔 거에요 이 바뀌는 시장에서 또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아쉬운 점은 외국인들은 오늘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줬어요 또다시 차이 매물이 나와줬고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주셨어야 되는데 오늘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온봉으로 밀리는 사실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수주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로 나와주고 있으나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주가에는 반응을 해주지 않고 있죠 결국 원래 이 수주권에 대한 이슈거리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명분인 것이지 어 이거를 주임 이 명분 꺼린 것이지 이 이슈로 계속해서 주가 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돈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이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연기금을 필두로 주가를 한번 땡겨서 올려줬는데 원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누구의 수급 주체로 움직여준다 라고 했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주체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을 지금은 원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고 반 강제적으로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메인 주체제였었던 연기금의 포지션은 주가 방어 정도만 해주는데 좀 기기울이고 있다 정도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대차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와줬었던 신용 물량이 오늘 꽤 많이 빠져나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음봉으로 우리가 21일자 음봉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이 나가졌었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들 매도로 찍혀져 있는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한 게 맞고요 기관들은 매도를 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외국인도 매도가 아니네요 이거 외국인들 매도가 아니라 외국인들은 자전거래를 자전거래를 돌려가지고 매매 동향에서는 매도 물량이 찍히게 만들어놔졌고 실제 그 물량을 타 계좌에서 받았네요 KB쪽에서 48만주 들어와주고 신한금융투자에서 63만주 나가줬는데요 그래서 이건 자전거래 창구에서 나와줄때 주로 나와주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본인들이 때려 박은 물량을 다른 계좌로 그냥 받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는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WD 주주분들 신용은 올라갔는데 빠지니까 좀 힘드실 수 있으세요 힘드실 수 있으신데 좀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좋은 종목 많고 수익낼 종목이 최근 들어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 종목분들로 여러분들 또 매매해서 수익 내면 되니까 지금 두산애너빌리티에 섣부르게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확대를 하실 그 비중으로 저희 허벅지TV 주도주 매매를 통해 수익 내시고요 저희가 매수과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오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댓글 보시면 고정란에 저희 링크가 있는데 링크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하신 다음에 두산애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좀 더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할테니 다들 오늘 FMC 어떤 식으로 나와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